짤이죠? 짤이죠?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러니까 역시 리사였어 그럼? 역시 리사야! 나야 리사! 블랙핑크가 왔어요 블랙핑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잘하더라고요 진짜 없어 보여요 나 여기 있다 귀여워 진짜 없어 나 여기 있다 귀여워 나 코 보러 갑자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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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콧 주스 안 먹어 리콧 주스 어디 갔어? 리콧 주스 어디 갔어? 용한 하트 붙였네요 네 맞아요 하트 포기할 수 없죠 저기 누가 어? 누가 누가 진짜 대박 젠딩이는 바보다 어? 없는 댓글이 만들고 아냐? 비콧 비콧? 야 라리사 이거 보여달래 채영아 아 박채영 이거 여기 우리 빌리지 않았어요 저희 빌리지 않았고요 야 라리사는 뭐였죠? 야 라리사 문을 팍 열었어 야 라리사 흡발할래? 제가 야 라리사 야 라리사 진짜 여기 영상 진짜 자동으로 여기서 산다다 야 라리사 안 무섭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이길 수 있어요 리사 이길 수 있어요 저희랑 저 힘 짱 쓰여 왜 행복해요 마누반에 저 행복한가 봐 리사 I know what I do 다음 행동 기회가 되면 게임 방송 게임 방송 멋있다 솔직히 너 힘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? 내가 힘으로 제약해요 너 샴푸에 흑발 염색약 솟는다 죄송합니다 무서워 앞머리만 그렇게 다 떨어졌다고 왜 이래? 뭐 있나 어디서 이거 뭔가 하트 안가봐 집게 같아요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집게 같아요 안 같아요 퀸치 할 거 같아 이렇게 귀여워 언니 하나 둘 셋 뭐예요? 때리는 거지 이거?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? 뭐야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뭐야 둘 둘 셋 물론 또 뭐야 너 한국어말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 맞아 채영이는 점점점 이히히 너가 이히 했었어 이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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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히 이 피кого 그럼 우리 게임 방송을 우리의 엄청난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걸로 해도 돼요? 나 오버워치로 게임 망치고 언니 사실 추진 공개할 마음 있어? 아직 좀 조금 더 키워야 돼? 실력을? 근데 저희랑 하면 사람들이 막 팀 맺자고 해요 뭐야 한 번에 인연일 뿐 노노 한 번에 인연일 뿐 쩝쩝쩝 우리 근데 좀 우리 최고의 플레이어 최고의 플레이어고 막 와 저 와 대단하다 이래요 언니들 진짜 밤새서 해요 진짜 진짜로 제가 드라마 보는 것만큼 제가 밖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채윤이는 밖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진짜 몇 회를 받아 언니들 왜냐면 한 판이 길어 영화보는 거 변명이 아니야 한 판이 길어 한 판은 얼마 정도예요? 40분? 많이 이긴데 정확한데 왜 쟤 언니 혹시 뒤에서? 아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? 언니들 한 판이니까 쎙쎙쎙쎙쎙 언니들 진짜 길게 하면 5시간씩 하잖아요 아 그건 계속하는 거야? 우리랑 계속하는 거지 5시간씩 이장이가 뒤에서 보면서 진짜 이장이 하셨어요 되게 예쁘다 제 캐릭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한 번 같이 하고 싶은데 넌 안 돼 언니들 하지 말래요 안 돼 안 돼 아 왜요 아니 아이디만 안 보이게 해서 메르시 한 수하면 되잖아 이 차 메르시 아니 랜 그것도 못 따라 랜시 랜시 그냥 살아있게 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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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 진짜 잘했잖아요 언니 봤잖아요 저 화사한 거 아니 뭐 오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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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네 정리됐어요 이따가 하기로 동일 언니들 맨날 사인 랭귀지가 있어요 언니들 먹어봐 되게 멀리서 봐 빨리 봐봐 내가 해줄게 뭐야 진짜로 재밌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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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플 채플 질문 이거 뭔지 안 사 이거 맞추는 것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어디서 봤는데 그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? 그 여자 너무 바뀌는 거 어? 여기까지 맞아요? 어? 나 알아 그럼 뭐죠 뭐죠 아니 무슨 엄마랑 딸바뀌 아 엄마랑 딸바뀌는 거 말고 맞죠 언니 아따맘마 아따맘마 역 국장판 아따맘마 아니거든 어 맞아 아따맘마 아따맘마 맞췄 언니 뭐야? 도라에몽 줄게 축하해 우리끼리에게 뭘 축하해 아싸 도라에몽 넌 어때 아까 그거 이기신 분 제가 대신 받는 거예요? 괜찮은 거 뭐야? 괜찮은 거 뭐야? 안 말해줄까 근데 내가 그거 젠드기 머리가 귀엽대 계속 참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맞아 근데 좀 나도 공격형 캐릭터를 잘하고 싶어도 좀 더 눈은 튀잖아 나는 튀고 싶어 아 언니 튀고 싶어? 어 나 주인공인데 튀는 건 나지 그 캐릭터 중 그 캐릭터 중에 저랑 다 비쌍이 니가 팬들이 저렇게 해요 진짜로 언니 캐릭터 중에 저랑 비쌍이 근데 똑같아요 아 오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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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리사 나와서 오리사 예 오리사 게임 그 무슨 옷에도 노제 있잖아요 아 그 미동 미동 미동? 아 맞아 맞아 내가 찍어서 오잖아 노제다 오리사 오리사 우리 이제 가야 돼 네 가 이제 가면 돼 탈방송 이게 아니고 이따 다시 올 거니까 맞아 아 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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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창도에요? 아주 맘에 들어 나 요즘 맘에 들어 미도 하고 있는데 응 프리샤 이같아요? 나 시티 나 맨날 저 그만 가래요 그만 가 쩜쩜쩜쩜 다시 오잖아 근데 계속 오잖아요 새로운 장소에서 계속 오잖아요 새롭다 근데 막 저 눈이 진짜 크다 난 못해 무서워 가자 안녕히 계세요 갈래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갈게 이따 와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 많이 시켜 저는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근데 서커스 갈 서커스 갈 어 어필 짱이다 아 느끼한 이따가 피자 아 언니 그대 그것 좀 느끼해야돼 나 말이에요 느끼해야돼 변태스럽게 해서 못하겠어 나 입만 쓰면 안되나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단동머리 성공 나 저 풀이 마마도 이렇게 그거 같애 풀에 걸려봐 추코리 추코리타 추코리타 추코리타래 나한테 추코리타라고 불렀어 추코리타 같지 않아 나 지금 그게 뭐해? 추코리타 나 지금 나 폴리타 같아 나 지금 나 폴리타 같애 이 풀 내깃몬이야 포켓몬 아, 풀이 나는 거 알아라, 여기 이렇게 풀이 나는 거 아, 느끼해 세뇨리타 세뇨오리타, 느끼해 세뇨리타 세뇨리타 너무 아까워 라 리스 마노반 이거였나? 라 리스 마노반 이거 그거 같은 셀카펜 롬팔리타 사진 하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, 이거 해주세요 하나, 둘, 셋 다 딴 거 언니 진짜 마지막 하나, 둘, 셋 마지막 인사 하자 안녕 안녕 호파 기다리고 있어요 알람을 끄지 말란 말이야 항상 말했는데 알람을 끄지 말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어쨌든 안녕 안녕 사랑해 조금만 고고 고고